성령의 새바람 이 땅을 불러오소서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로시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엠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굽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아이들이 학살을 당해야 되는가 왜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잃었어야 하는가 이 어머니들의 눈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은 그렇게 살리시고 내 아들은 죽게 하셨소 이렇게 원망하며 부르짖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동방 박사들의 실수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왔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이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와서 경배하고 황금 유학 몰락드리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수를 했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못 가도록 막으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께 탓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안 하셨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독재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운영되는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개입하실 때에 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를 다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이 사고를 당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가 그때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까지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한 이들의 통고까지도 어머님들의 통고까지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법들이 그 예언하신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 헤롯을 그렇게 못하도록 몸져 눕게 한다든지 말을 못하게 해버린다든지 눈이 멀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능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당시에 이 순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마을이죠. 유대고울 중에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의 지경 최소화된 그런 아이들이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해소된다거나 그것으로서 뭔가 보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 중요한 추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바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는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자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이 통곡 무엇으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곧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 울어줄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그 누구도 그런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보고 축제를 하고 기뻐하라고 오셨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잔치가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이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아들을 주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도 이 어머니들이 위로가 됐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땠겠는가 이 어머니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두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어머니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 아들은 살리시고 우리 아들은 죽게 하셨지 않소 이렇게 만약에 원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보호를 해 준 게 아닙니다. 꿈에 나타나서 도망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다른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똑같이 요셉에 같이 똑같이 현몽을 해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라 이렇게 다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예언을 해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그 한밤중에 짐을 사서 애굽으로 도망칠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저는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꿈은 다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꿈 한번 꿨다고 해서 그 모든 짐을 다 꾸려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꿈을 꾸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종한 사람 몇 명 있으면 그 사람들은 피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이 꿈이 뭐냐 도대체 서로 얘기하면서 너도 꿈꿨냐 너도 꿈꿨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떠나지 않았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탐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도 여러 가지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런 어떤 큰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실 때가 징조를 보여주시고 경고를 해주시고 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이니의 법칙이라고 하죠. 하이니라는 사람이 그런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아주 작은 사건 사고들이 300회 정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하이니의 법칙입니다. 그 300번의 잔잔한 일들 속에서 뭔가를 깨닫고 큰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똑같이 요셉, 마리아, 그 다음 베들레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예언을 게시를 해주셨다 하더라도 순종했을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당신 아들은 살리시고 내 아들은 죽였소? 라고 얘기할 때에 오히려 우리 자신의 무감각함 우리 자신의 깨어있지 못함 이런 것을 탓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 이 탓이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극률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이 어머니들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알게 됐다면 자신의 눈물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이 부분의 한 축을 나의 눈물이 감당한 것이다. 내 아들을 잃은 이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고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그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가 됐을까. 그것은 누구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뭔가 깊은 의미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징조들 깨달음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 이런 것을 늘 우리는 깨어서 캐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일이라 하더라도 또 이 세상의 악의 구조 속에서 내가 피치 못해서 당하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의미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슬픔과 고통을 아름답게 쓰실 수도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